1.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보건실태 파 2. 지역주민을 참여시킴 3. 지역주민의 요구 반영 4. 관련 법규 검토 5. 예산계획 정답은 1. 보건실태 파 2.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1.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3.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5. 의사, 한의사, 조산사 정답은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3.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로 오른 것은 1. 비전염성 대상보다 전염성 대상을 우선으로 한다 2. 구한자보다 신한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4.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을 우선으로 한다 5. 의심이 되는 대상보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정답은 2. 구한자보다 신한자를 우선으로 한다 4.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절한 유머를 사용한다 2. 환자의 말을 경청한다 3. 지나친 간섭은 자제한다 4. 비판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5. 환자가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 4. 비판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 직업병 예방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건 활동은 1. 모자보건 2. 학교보건 3. 산업보건 4. 공중보건 5. 환경보건 정답은 3. 산업보건 6. 다음 중 15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1. 노령화지수 2. 노년부양비 3. 유년부양비 4. 총부양비 5. 성비 정답은 1. 노령화지수 7. 질병의 예방단계 중 재활이나 사회복귀 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1. 1차 예방 2. 2차 예방 3. 3차 예방 4. 질병예방 5. 감염병예방 정답은 3. 3차 예방 8. 다음 중 WHO의 본부로 오른 것은 1. 덴마크 코펜하겐 2. 필리핀 마닐라 3. 스웨덴 스토클룸 4. 스위스 제네바 5. 독일 베를린 정답은 4. 스위스 제네바 9. 다음 중 더운물 주머니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로 오른 것은 1. 화농촉진이 필요한 환자 2.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환자 3. 개방상처 환자 4. 감각장애 환자 5. 이염 환자 정답은 1. 화농촉진이 필요한 환자 10. 다음 중 기도흡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흡인과 흡인 사이에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한다 2.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Y관의 조절 구멍에 음압을 준다 3. 흡인과 흡인 사이에 10초의 간격을 두고 총 흡인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4. 카테터의 삽입 길이는 성인의 경우 코에서 귓볼까지의 길이로 약 5에서 10cm이다 5. 일회 흡인 시간은 30초 이내로 실시한다 정답은 1. 흡인과 흡인 사이에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한다 10. 석고붕대를 적용했을 때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고붕대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담요로 덮어둔다 2. 처음 위치를 유지하며 건조시켜야 한다 3. 석고붕대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건조를 위해 24에서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5. 석고붕대의 굴곡에 따라 베개로 잘 개어 말린다 정답은 1. 석고붕대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담요로 덮어둔다 12. 욕창의 발생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습한 피부보다 건조하며 청결한 피부에 잘생긴다 2. 혈액순환장애로 조직세포의 산소와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3. 피부가 받는 압력보다는 쏠림 접촉으로 인해 호발한다 4.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더 쉽게 발생한다 5. 체중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경우 예방하기가 쉽다 정답은 2. 혈액순환장애로 조직세포의 산소와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13. 다은중 DTAP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디프테리아 유행성 이하선형 수두 2. 홍역 유행성 이하선형 품진 3.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일본 내용 4. 결핵 홍역 파상풍 5.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정답은 5.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14. 기관절개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간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없다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즈나 손수건으로 막는다 3. 기관절개관을 만지기 전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4. 기관절개 부위는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한다 5. 절개 부위에 발적 종창 배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이다 5.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즈나 손수건으로 막는다 5. 출생시 3kg이었던 신생아가 출생 5일 후 2.8kg으로 감소했을 때의 조치로 오른 것은 1. 생리적인 체중 감소임으로 정상이다 2. 활력증후를 측정하여 의사에게 보고한다 3. 신생아 탈수의 증상임으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즉시 수유하거나 수익을 제공한다 5.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섭취량 및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생리적인 체중 감소임으로 정상이다 16. 손가락과 발가락 끝 손 발 머리 절단 부위 등에 적합한 붕대법은 1. 사행대 2. 나선 절전대 3. 회기대 4. 팔자대 5. 나선대 정답은 3. 회기대 17. 다은중 아동 발달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원위에서 근위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발달한다 2. 부분에서 전체로 발달한다 3. 발달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다 4. 아동의 성장 발달은 대개 예측 불가능하며 불규칙하게 이뤄진다 5. 작은 근육에서 큰 근육으로 발달한다 정답은 3. 발달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다 18. 임균으로 인하여 감염되는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안해야 하는 약은 1. 붕산수 2. 1% 질사는 용액 3. 비타민 K 4. 1% 젠티안 바이올렛 5. 포비돈 정답은 2. 1% 질사는 용액 19. 다은중 A형 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2. 피로감, 식욕부진, 체온상승, 오한, 오신, 구토,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예방을 위해 환자와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4. 전염성 감염 중 하나이다 5. 주로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된다 정답은 1.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20. 천식 환자가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일 때 투약할 수 있는 약물로 적절한 것은 1. 혈압 강화제 2. 인슐린 3. 강심제 4. 인유제 5.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5. 기관지 확장제 21. 다은중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1. 혈압 감소 2. 동공수축 3. 방광수축 4. 기도수축 5. 혈관수축 정답은 5. 혈관수축 22. 다은중 노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피부 탄력성 증가 2. 단기의 장기기억력 증가 3. 폐의 환기능력 감소 4. 시각, 청각 등 특수감각 지각력 증가 5. 뼈 및 치아의 밀도 증가 정답은 3. 폐의 환기능력 감소 23. 노인의 지각 및 정신기능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자신감 증가 2. 능동성 증가 3. 사고의 유연화 4. 판단력과 인지력 증가 5. 의존성 증가 5. 의존성 증가 24. 노인 환자의 개인 희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행한다 2.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등을 발라 건조를 예방한다 3. 목욕 후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4.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환자 혼자 목욕하도록 한다 5. 과도한 고온의 물이나 세정력이 뛰어난 비누는 피부건조를 유발한다 정답은 4.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환자 혼자 목욕하도록 한다 25. 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얘기에 매우 불안해하며 집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체 여러 곳에 타박상이 관찰될 때 노인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은 1. 방문요양 2. 노인복지관 3. 노인 일자리 4. 노인 요양시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 노인보호 전문기관 26. 다은중 가임 여성인구와 0에서 4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1. 사산율 2. 합계출산율 3. 모아비 4. 모성사망비 5. 영아비 정답은 3. 모아비 27. 다은중 경고피임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오른 것은 1. 자궁암 치료 중인 여성 2. 감경화로 입원 중인 여성 3.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4. 월경불순 여성 5. 고혈압을 진단받은 여성 정답은 4. 월경불순 여성 28. 임신 전 마지막 월경이 7월 20일에 시작하여 7월 25일에 끝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분만예정일로 오른 것은 1. 다음에 4월 3일 2. 다음에 4월 13일 3. 다음에 4월 22일 4. 다음에 4월 27일 5. 다음에 5월 3일 5. 정자와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난자의 생존기간은 10시간 내외이다 2. 난자가 매월 복각내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한다 3. 난자와 정자는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4. 정자는 부고안에서 만들어지고 고안에서 성숙된다 5. 정자의 생존기간은 24시간 내외이다 정답은 2. 난자가 매월 복각내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한다 30. 다은중 채드윅 징후가 나타나는 부위는 1. 입술 2. 자궁 3. 유방 4. 질 5. 복부 정답은 4. 질 31. 임신 36주가 되었을 때 자궁 저부의 높이는 1. 자궁 저부가 치골결합 위에 위치한다 2. 자궁 저부가 배꼽이 새송가랑 높이에 위치한다 3. 자궁 저부가 검상돌기 및 새송가랑 높이에 위치한다 4. 가장 위로 올라오는 시계이며 검상돌기 부근에 위치한다 5. 다시 약 32주 수준으로 내려온다 정답은 4. 가장 위로 올라오는 시계이며 검상돌기 부근에 위치한다 32. 유산의 종류 중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함으로써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 절박유산 2. 불가피유산 3. 완전유산 4. 불완전유산 5. 계류유산 정답은 1. 절박유산 33. 다은중 제왕절개의 적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의 제왕절개 분만 2. 태아가 두위일 때 3. 35세 이상의 초산부나 불임이었던 임부 4. 전치태반 5. 아두골반불균형 정답은 2. 태아가 두위일 때 34. 다은중 수정난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기구로 오른 것은 1. 다이아프램 2. 경구 피임약 3. 날짜피임법 4. 콘돔 5. 자국내장치 정답은 5. 자국내장치 35. 생후 4개월인 신생아에게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수도 2. 홍역 3. 백일해 4. 일본 뇌염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3. 백일해 36.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태아에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1. 임신 20주 이전 2. 임신 28주 이전 3. 임신 30주 이전 4. 임신 32주 이전 5. 임신 40주 이전 5. 전신마취의 수술 후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하는 이유로 오른 것은 1. 배녀 증진 2. 폐렴 예방 3. 상처 치유 촉진 4. 혈전성 정매겸 예방 5. 변비 예방 정답은 2. 폐렴 예방 38. 다은중 결핍 시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는 비타민으로 오른 것은 1. 티아민 2. 리보플라빈 3. 피리독신 4. 코발라민 5. 아스코르빈산 정답은 1. 티아민 39. 다은중 비타민 B2의 결핍증으로 오른 것은 1. 구강염 2. 펠라그라 3. 출혈 4. 야민증 5. 괴열병 정답은 1. 구강염 40. 치매 부작용 중 침이 구부러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 채침 2. 훈침 3. 만침 4. 절침 5. 혈종 정답은 3. 만침 41. 다은중 알러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 1. 거담제 2. 항이스타민제 3. 항경연제 4. 재산제 5. 진통제 정답은 2. 항이스타민제 42. 비타민 D의 생선과 관련 있는 광선은 1. 가시광선 2. 자외선 3. 적외선 4. X선 5. 전자파 정답은 2. 자외선 43. 군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은 1. 온도 조절 2. 환기 3. 습도 조절 4. 복사열 5. 식이조절 정답은 정답은 2. 환기 44. 다은중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치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2.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치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3. 치아의 맨 바깥층으로 가장 단단한 부위이다 4. 치근의 바깥면을 이루는 부분이다 5. 치아를 치조골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2. 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치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45. 수질오염의 지표 중 하나로 100cc 이내의 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것은 1. 일반 세균 2. 대장균 3. 용존산소 4. 염소 5. 탁도 정답은 2. 대장균 46. 약재에 물을 넣고 다려서 만든 약으로 오른 것은 1. 환재 2. 탕재 3. 고재 4. 산재 5. 주재 정답은 2. 탕재 47. 다은중 강심제 투여 시 주의에서 관찰해야 하는 부작용으로 오른 것은 1. 졸림 어지러움증 2. 섬액 3. 출혈 4. 호흡수 감소 5. 저칼륨혈증 정답은 2. 섬액 4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건기관은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의원 5. 방문간호 정답은 3. 보건소 49. 다수의 인원이 폭넓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토이하는 방식은 1. 브레인스토밍 2. 심포지엄 3. 그룹토이 4. 패널토이 5. 집단토이 정답은 1. 브레인스토밍 50.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영아기 신뢰감 대 불안감 2. 노년기 자율성 대 수치감 3. 성인조기 생산성 대 침체성 4. 학명전기 극명감 대 열등감 5. 유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 정답은 1. 영아기 신뢰감 대 불안감 51. 다은중 치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독법은 1. 고압증기멸균 2. 자비소독 3. 여과소독 4. 이오가스멸균 5. 건열멸균 정답은 1. 고압증기멸균 52. 다은중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살균작용이 있다 2. 성장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피부에 색소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 4. 비타민D 합성에 관여한다 5. 결핵균에는 유효하지 않다 정답은 5. 결핵균에는 유효하지 않다 53. 실제 현장이나 체험관 등을 방문해 직접 관찰하고 경험을 습득하여 관찰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은 1. 시범 2. 강의 3. 관찰 4. 역할급 5. 견학 정답은 5. 견학 54. 유해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위험한 것에서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은 1. 희석 2. 격리 3. 환기 4. 대치 5. 보호구 착용 정답은 4. 대치 55. 다은중디 검사를 시행하는 전염병은 1. A형 간염 2. 결핵 3. 성흥열 4. 뇌수막염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3. 성흥열 56. 매일 1회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할 때 불소용액의 농도로 적절한 것은 1. 0.01% 2. 0.03% 3. 0.05% 4. 0.1% 5. 0.2% 정답은 3. 0.05% 57. 영하 사망률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이나 보건사업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1. 영하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2. 통계를 내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3. 대상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4. 환경위생이나 보건사업 수준이 높을수록 영하 사망률은 감소함으로 5. 영하 사망률이 낮을수록 보건사료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정답은 4. 환경위생이나 보건사업 수준이 높을수록 영하 사망률은 감소함으로 58. 효과적인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1. 의사 2. 방문간호사 3. 지역사회 주민 4. 지역의 의료기관장 5. 단체장 정답은 3. 지역사회 주민 59. 다은중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신종인플루엔자 3. 후천성 면역결핍증 4. 중동호흡기증후군 5. 중중급성 호흡기증후군 정답은 3. 후천성 면역결핍증 60. 신고된 결핵환자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람은 1. 보건복지부 장관 2. 질병관리본부장 3. 시 도지사 4. 시장 군수 구청장 5. 보건소장 61. 다은중 여성의 내생식기에 해당하는 것은 1. 질 2. 대음순 3. 질구 4. 소음순 5. 음액 정답은 1. 질 62. 기온과 습도를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수치화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열상해 2. 열경년 3. 열어탈 4. 최적온도 5. 불쾌지수 정답은 5. 불쾌지수 63. 정상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기로 오른 것은 1. 생후 24시간 이내 2. 3에서 7일 이내 3. 생후 10일경 4. 생후 1개월 5. 출생 즉시 정답은 2. 3에서 7일 이내 64. 혈액관리법상 건강진단 관련 요인에 의한 체열금지 대상자로 오른 것은 1. 체중 50kg 미만 남자 2. 체중 50kg인 여자 3. 체온 37.0도인자 4. 혈압이 130에 80인자 5. 맥박이 80회분인자 정답은 1. 체중 50kg 미만 남자 65. 결액진단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투베르클린테스트 흉부엑스레이 객담도말검사 2. 투베르클린테스트 복부CT 객담검사 3. 흉부천자 흉부CT 소변검사 4. 혈액검사 흉부엑스레이 폐기능검사 5. 투베르클린테스트 폐기능검사 흉부CT 정답은 1. 투베르클린테스트 흉부엑스레이 객담도말검사 66. 다은중 보건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성퇴행성 질환의 수술 및 치료 2.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보건교육 3.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 등록관리 4.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5. 신생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정답은 1. 만성퇴행성 질환의 수술 및 치료 67. 영유아 보건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강상담 및 교육 2. 감염병 예방 3. 장애 불구의 조기 발견 4. 사고 예방 5. 영재육성 68.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경로로 오른 것은 1. 경고 복용 2. 피내주사 3. 근증내주사 4. 설아투여 5. 정맥주사 정답은 4. 설아투여 69. 고출생 고사망으로 인구 증가형 분포를 보이는 인구 피라미드의 모형은 1. 피라미드형 2. 종형 3. 항아리형 4. 벼령 5. 표주박형 정답은 1. 피라미드형 70. 다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을 모두 모아둔 것은 1.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답은 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70. 다은중 멸균포를 펼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1. 간호사로부터 먼쪽 펴기 2. 가까운쪽 펴기 3. 오른쪽 펴기 4. 왼쪽 펴기 5. 멸균학인 테이프 떼기 정답은 5. 멸균학인 테이프 떼기 72. 요추골절 환자의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크레들 침상 2. 단단한 침상 3. 수수로 침상 4. 빈 침상 5. 스프링 매트리스 침상 정답은 2. 단단한 침상 73. 다은중 3점 목발 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쪽 하지가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고 다른 한쪽 하지는 체중 부하가 가능할 때 사용한다 2. 그네 보행이라고도 한다 3. 평지를 걸을 때 양쪽 목발, 한측발, 건측발 순으로 보행한다 4. 양 목발을 동시에 내고 한측발, 건측발의 순서로 훈련시킨다 5. 숙달된 경우 좌측 우측 목발과 한측발을 동시에 내고 건측발의 순으로 훈련시킨다 정답은 2. 그네 보행이라고도 한다 74. 욕창 예방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 손상 부위는 마사지와 운동을 실시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2. 침구와 옷은 깨끗하고 살짝 젖은 상태로 유지한다 3. 적어도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행한다 4. 체위 변경 시 반드시 보기를 시행한다 5. 미침구와 옷은 평평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없도록 한다 정답은 5. 미침구와 옷은 평평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없도록 한다 75. 영유아나 기저귀 착용 환자에서 배설량을 확인할 때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측정이 불가하다 2. 기저귀 무게를 재서 측정한다 3.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여 측정한다 4. 기저귀 개수를 측정한다 5. 기저귀 제거 후 자연 배뉴를 하여 측정한다 정답은 2. 기저귀 무게를 재서 측정한다 76. 편마비 환자에게 상의를 입히고 벗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시작한다 2. 두 사람이 동시에 양팔을 입히고 벗긴다 3. 벗길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긴다 4. 편마비 쪽을 절개하여 옷을 입힌다 5. 입힐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입힌다 정답은 1.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시작한다 77. 다음 중 낙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환자는 1.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2. 하지 근력이 유지되어 정상 보행이 가능한 환자 3. 잘 정돈된 병실에 있는 환자 4. 바닥에 고무가 달린 신발을 신은 환자 5. 보호자가 상주하는 환자 정답은 1.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78. 무의식 환자가 청골 부위 발적이 발견되었을 때 시행해야 하는 간호는 1.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한다 2. 저단백질 고비타민 식이를 제공한다 3. 침상의 주름을 없애고 습하게 유지한다 4. 앙화위를 취해준다 5.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시행한다 정답은 1.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한다 79. 다음 중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팔꿈치가 항상 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멸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닦은 후에는 손을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 3. 2에서 5분 이상 소독액과 소를 이용하여 닦는다 4. 멸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손가락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닦는다 5. 손 씻기를 마친 후 수돗꼭지를 만지지 않는다 정답은 1. 팔꿈치가 항상 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0. 다음 중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에서 5분 정도 솔과 소독제 혹은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는다 2. 손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도록 손을 위로 올린다 3.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씻는다 4. 손이 상지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끝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게 한다 정답은 5. 손끝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게 한다 80. 억제대를 사용할 때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오른 것은 1.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억제를 시행한다 2. 뼈가 돌출된 부위는 특히 강하게 묶는다 3.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4. 억제대는 침상 난간에 고정한다 5. 억제 부위는 최대한으로 한다 정답은 3.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억제대를 풀어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82. 다운 중 인공학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1. 양파, 배추, 탄산가스 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2.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격려한다 3.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설명한다 4. 가스형성 음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지시킨다 5. 세척통은 항문의 위치에서 100cm 위에 높이에 걸어둔다 정답은 2. 하재를 사용하여 장을 비운다 84. 여성 환자의 회음보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물의 온도는 43에서 46도씨가 적당하다 2. 배행화 위로 높이고 시행한다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커튼이나 스크린을 적용한다 4. 솜이나 거지는 한 번씩만 닦고 닦을 때마다 새것으로 바꿔 사용한다 5. 항문에서 회음보 방향으로 소독한다 정답은 5. 항문에서 회음보 방향으로 소독한다 85. 여성 환자의 유치 도뇨관 삽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소독솜은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 2. 월경 중인 경우 소독하지 않는다 3. 항문에서 요도의 방향으로 닦는다 4. 유치 도뇨관은 16에서 18cm 정도 삽입한다 5.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5.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순으로 닦는다 86. 다음중 유치 도뇨관의 관리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환자의 방광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3. 유치 도뇨관은 환자의 복부에 고정한다 4. 방광과 같은 높이에 소변 주머니를 위치하도록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병실 바닥에 닫도록 한다 정답은 2. 소변 주머니는 환자의 방광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87. 다음중 맥박 측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운동을 한 직후 맥박을 측정한다 2. 좌측의 과선과 첫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심장 맥박을 측정한다 3.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 15초간 맥박을 측정하여 내배수로 기록한다 4. 수전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맥박을 촉진한다 5. 쇼크로 의식이 없는 경우 요골동맥을 측정한다 정답은 4. 수전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맥박을 촉진한다 88. 관절 부위나 돌출 부위에 주로 적용하는 붕대법은 1. 환행대 2. 팔자대 3. 나선대 4. 회기대 5. 사행대 정답은 2. 팔자대 89. 다은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120-70인 분만일일제 산모 2. 호흡이 분당 18회인 여성 3. 맥박이 분당 120회인 남성 4. 호흡이 분당 50회인 신생아 5. 체온이 36.7도인 70세 노인 정답은 3. 맥박이 분당 120회인 남성 90. 기침을 하면서 피와 함께 객담이 나오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간호는 1. 흉부에 온수포를 적용한다 2. 환자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3. 금식한다 4. 기침이 나올 때 세게 하여 축적된 객담을 뱉도록 한다 5. 배횡화위를 취해준다 5. 배횡화위를 취해준다 정답은 3. 금식한다 91. 등 마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2. 경찰법, 윤활법, 지하법, 경타법을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3. 환자의 피부가 건조한 경우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준다 4. 청골 부위가 붉은 상태라면 욕창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한다 5. 악성종양, 혈전성 정매 겸 늑골골절 전염성 질환자들은 등 마사지를 금한다 정답은 4. 청골 부위가 붉은 상태라면 욕창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한다 92. 다은중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배뇨습관과 배뇨기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수분 섭취량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3. 몸무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4. 체액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5. 수분 섭취량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3. 몸무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93. 발목관절의 가동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내반 2. 외반 3. 족배굴곡 4. 족저굴곡 5. 외회전 정답은 5. 외회전 94. 호흡곤란이 있을 때 취해주어야 하는 체위은 1. 쇠석위 2. 좌위 3. 심수위 4. 앙화위 5. 수륭위 정답은 2. 좌위 95. 장기간 부동상태인 환자에게 욕창이 발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간호로 오른 것은 1. 이미 욕창이 발생했으므로 체위 변경은 시행하지 않는다 2. 욕창부위의 냉찜질을 시행한다 3. 욕창부위는 내과적 무균술을 통해 드레싱한다 4. 요실금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치돈요관을 삽입할 수 있다 5.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기저귀로 덮어놓는다 정답은 4. 요실금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치돈요관을 삽입할 수 있다 96. 다은중 고압증기 멸균물품의 멸균류요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1. 1주 2. 2주 3. 3주 4. 4주 5. 5주 정답은 2. 2주 97. 다은중 인부가 변비를 호소할 때 할 수 있는 처치로 오른 것은 1. 즉시 변비약을 먹도록 한다 2. 육류 및 단백질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3. 가벼운 운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매일 다른 시간에 배변을 하도록 유도한다 정답은 3. 가벼운 운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98. 복부검진이나 여성의 유치돈요관 삽입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체위는 1. 수륭위 2. 쇠석위 3. 배횡화위 4. 앙화위 5. 심수위 정답은 3. 배횡화위 99.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연령 2. 성별 3. 영향상태 4. 건강상태 5. 심리적 상태 정답은 2. 성별 100. 지팡이 보행을 하는 오른쪽 편바비 환자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 보조자는 환자의 뒤에서 환자의 보행을 돕는다 2. 환자는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왼쪽에서 환자를 보조한다 3. 보조자는 환자의 앞에서 보조한다 4. 환자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5. 내려오는 순서는 지팡이 건축환측 순이다 정답은 4. 환자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4. 환자가 취향을 잡고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뒤에서 보조한다 5. 환자의 위생을 모두 대단한 것이다 4. 환자의 위생을 어디서 보조한다 5. 환자의 위생을 늦e